신호위반 과속단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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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선배님 아 예 감사합니다 선배님 아유 감사합니다 선배님 아 예 롯데 사무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옷이 어떡한거야 대명생이 배빙 돌아올켜 비커니 돌아오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네 배주열 아 배주열 형님 네 아 대기자 아 감사합니다 노인보호구역입니다 아 다 기저형님 나이 됐을때 저도 그렇게 후배들 챙겨주고 싶습니다 한순이 형님이 질투해서 안돼요 하 이게 진짜 이게 진짜 아니 재산해보니까 11조가 아니었더라구요 안돼 기본 그냥 감성 아주 방 1km 60km 신호위반 과속단속구간이 오다 에이 그 많이 한다고 어디가서 금기화집에서 사나 다 초기화되는거 아니에요 올라가면 하하